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교과서 4과 본문 1에서 3가지 내용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Today women are displaying their talents and abilities in almost every domain of human efforts. 오늘날 여성들은 거의 모든 인간 노력의 영역에서 그들의 재능과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ING의 진행형 구조 나와있고요. 올모스트는 부사로서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y compete with the men in once male-dominated sectors such as politics, business,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sports. 여성들은 남성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때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던 영역들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정치, 사업, 과학, 기술, 그리고 스포츠가 그것들입니다. 문장에서의 DOMINATED는 과거 분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의 권리는 많이 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할들에서의 여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해부와 PP의 현재 완료 구조 나와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되어서 놀랄 것입니다. 1960년대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그들을 향한 비이성적인 차별 때문에 업무의 환경 안에서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비동사와 PP의 수동의 구조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그리고 목적격 접속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나와있고요. 전치사, due to 사용되어 있습니다.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마지막에 명사가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숭고한 인간적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 미국에서조차, 여성들은 한때 남자와 동일한 권리와 특혜들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여자라는 것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죠. 문장에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의 부사 나와있고요. has been PP의 현재 완료 수동태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except that은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omen also were not eligible for admission to Ivy League universities. 여성들은 또한 Ivy League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Yale and Princeton did not accept women students until 1969. Yale 대학교와 Princeton 대학교는 1969년까지는 여성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여성들은 배심원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여성들이 너무나 약해서 범죄의 끔찍한 세부사항을 들을 수 없고 또한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동정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남아있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있고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나와있습니다.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다시 한번 나와있고요. 투투용법 나와있습니다. 지금의 문장은 So fragile that they could not으로 바꿔올 수 있습니다. 접속사 end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투투용법 나와있고요. Be able to는 무엇이 가능하다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remain에 대한 보호로 형용사 나와있고요. 앞선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나와있습니다. 은행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녀의 남편은 그 신용카드에 대해서 사인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문장에서 married는 과거 분사로 나와있고요.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문장에서 전치사 나와있습니다. 초창기의 변화에 대한 수요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지속되었던 인종차별로 인해서 촉발되었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있고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나와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요청하는 시민들의 권리운동에 의해서 이끌어졌으며 미국의 사회 안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억압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집단의 운동을 형성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나와있고요. As they were led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계속적인 용법 나와있고요. 동사 콜드4에 대한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과거 완료 수동태 나와있고요. 마지막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인종과 성별, 나이, 장애, 국적, 종교, 그리고 다른 특징들과 관계없이 말이죠. 문장에서 Regardless of, 전치사 나와있습니다. It was this social environment of the 1960s that made the American woman begin to challenge both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restrictions brought upon them by the outdated cultural and societal stereotypes struggling to gain their due rights as equal to men. 이것은 바로 1960년대의 사회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의 여성들이 낡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편견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놓여졌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제안들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때가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녀들은 남성들과 동일한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문장에서 이리지대 강조 구문 나와있고요. 위치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 메이드에 대한 목적 보호로 동사원형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나와있고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나와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이룬 후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나와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용감한 여성 운동선수인 캐터린 스위처가 한때 남성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운동의 문화에서의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문장에서 동사에 대한 간접 목적어 나와있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와 주어 그리고 동사의 간접 의문은 나와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본문 3 캐터린 스위처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군 중에서 독일에서 주둔했던 소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비동사와 피피의 수동태에 나와있고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피피의 수동태에 다시 한번 나와있습니다. 그녀는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60년대 중반에 시라큐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렸을 적 이후로 달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대학교에서 여성 달리기 팀을 찾았습니다. 문장에서 완료형 분사 구문 나와있습니다. 지금의 having pp는 대과어의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유감스럽게도, 여성의 달리기 팀은 그곳에도, 그 어떤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크로스컨트리 팀과 비공식적으로 훈련했습니다. There she caught the eye of 50-year-old volunteer coach, Ernie Briggsie. 그곳에서 그녀는 50세의 자원봉사 코치인, Ernie Briggsie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그녀는 유명했던 보스턴 마라톤을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치는 강력하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성들은 마라톤을 달릴 수 없다고 말이죠. 그것의 이유는, 여성들이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장거리 달리기를 완성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 뒤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 나와있고요. 접속사 대절 생략되어 있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비커즈 나와있고요. 문장에서 투투용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고집으로 인해 코치는 마침내 그녀가 레이스에 등록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문장에서 어그리 뒤에 투구정사 나와있고요.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 부어 동사원형 나와있습니다. 스위처와 그녀의 코치는 규정서와 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엔 단지 남자들만이 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문장에서 가짜 주어 입과 진짜 주어 대절 나와있고요. 비동사와 피피의 수동태 구조 나와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녀의 등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KV 스위처라는 이름을 기입했습니다. 문장에서 투구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 나타나 있고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 나와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교과서 4단원 본문 1에서 3가지 내용 수업해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